정답 잠만 여기서 떨어지라고? 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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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가 가기 전에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이고 남순이 형 왜? 남순이 형 몇 개 있는데? 세 개라고? 나랑 똑같네 하.. 오늘 마쳐버릴까? 빨리 일어나 이년아 왜요? 우리 인턴으로 왔다 이말이가! 이제 끝납니다! 아 왜? 왜? 와! 빨리 끝났구만? 지금 ~~ 어제 왔는데 상태 회장님이 없으셨습니다 아 나 어제 그.. 아..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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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만.. 노르만으로 간다고.. 자 자 그러면은 자 일단 회의를 자아는 거의 5성 아이다? 야는 막 로나인데 이게 5성인가 이게 5성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의 팬입니다 회의 팬 꾸미야 짱통 그 정련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긴급 회의를 하게 된 거는 일단 우리 대 5성 그룹이 인원이 많은 줄 알았어요 우리 대 5성 그룹이 근데 지금 우리 5성 그룹이 제일 적어 인원이 맞나? 오사장? 지금 다른 그룹은 다 몇 명이지? 도양그룹 15명 손님은 15명 5성 그룹 12명 12 인원을 한 2명 정도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회장님 지금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 뭐지?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지금 무력은 존나 세 무력 부분은 솔직히 안 받아도 될 거 같고 맞습니다 건설 쪽인가? 건설? 건설? 건설도 맞지 않은데? 건설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잘하긴 해 확실히 아 그 라따뚜이 노예가 필요합니다 회장님 네 좀 빠릿한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오성푸드 쪽에 지금 힘이 약하네 예예 오성푸드 쪽에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날 잡고 한두 명 정도 데 꽂아 한두 명 정도 예예예 무조건 여자만 뽑나요? 아 근데 남자 비율이 좀 많겠네 우리가 지금 슈피야 그것도 맞아요 저 구석에 있는 자아가 온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 내가 올 거야? 쟤는 안 돼 왜요? 왜요? 또 tengo Глав missionary 어제 인턴으로 왔는데 뭐 하다 말고 뭐 롤 하러 갔답니다 뭐 아아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얘가 자기가 롤 다 이겨준대요 다이아빵 하면은 다 빠질 수 있답니다 장점사 오iset 롤 인턴이랑 저 슬 슬체이 올라와라 위로 에? 단상미로 올라와봐 단상미로 여기요? 여긴가요? 코인턴! 예? 니 자아 어떻게 생각하고 자아? 저를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더 하고 약간 조금 마크를 해보면 해볼수록 자아같은 아가 없어 왜냐면은 제가 기분이 이상하지 욕도 할 줄 모르지 마음이 이상하지 아니 그리고 또 음욕도 괜찮지 자는 저저지 다 안 찍어줘 저 새끼 어? 새끼장 집도 하고 그 아직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 설치를 아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일도 잘 알려주고 어어 딱정도? 나쁘진 않지만 역시 말하라 그럼 나 새끼 얼굴 까만 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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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러면은 저 코드는 또 다른 여자들 다 만나보다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결혼은 할 거 아이가? 뭐 언젠간 하겠죠? 인생 끝이니까 그죠? 그래 그래 고려해보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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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 과몽이가 지금 몇 개 됐지? 4,000개 키고 1,000개 남았습니다 회장님 1,000개 남았어? 네 자 그리고 유로 넌 다 캤습니다 유로 끝났고 예 색 부장은 신하템 두 개를 뽑았기 때문에 아 네 아 우리 색 부장 예! 우리 복돼지야 황금복돼지야 어? 아 이런 복돼지가 없어요 600개 남았습니다 600개 정도는 괜찮네 자 봄 세이 대신에 약 채워주세요 뭐라고? 5,500개 정도 남았습니다 뭐라노? 봄 세이지 최대한 많이 키겠습니다 복급이에요? 이해를 좀 부탁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다니까 치킨은 단맛에 빠져가지고 아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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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열심히 계속 아 때리지 마세요 아니 왜 때려 이거 왜 때려 이거 식피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다이어는 배지잖아요 아니요 치마 속이 아니라 병 속이야 자 그러면 봄 세이도 리카는? 저는 끝났습니다 회장님한테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박수! 네 소핀은? 화해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아 캣닭 가겠습니다 와 역시 오 사장은? 4,277개 중에 4,035개 겠습니다 와 다 했네 대오 시형의 그 회장의 그 사장 이런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슬치 저는 3,000개예요 남았다고? 네 네 너 일로 와봐라 네? 제가 하루 종일 화도만 따라다니면서 리허니 그냥 눈 돌아가서 그게 아니라 어 그젠가 어제 시작한 거 봤는데 와 이게 이리 많이 남았나? 제가 운이 없어요 회장님 운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어제 뭐 했나? 어제 다이학 했어요 아닌데 어제 저랑 결혼식 갔습니다 와 와 고이터 너 어제 설치가 몇 시간 있었어? 어제 2시간 있었어 2시간 2시간? 2시간 정도 마을 설계 등 해줬습니다 제가 광주 가자고 가자고 했는데 이리언이 카드 옆에 딱 붙어있어서 광주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어 어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어 어 귀엽다고 다 봐줄 순 없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도 능렬히 떨어지는 여자는 좀 야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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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아 잘 들었지? 어 아 아 들었지? 4일 안으로만 캐면 돼 나머지는 알겠지? 네 어 또 한 건이 지금 순이 무늬 신하가 3개야 나랑 지금 똑같아 내가 원래 슈가를 갔다 와서 신하를 뽑으려고 했는데 내가 갔다 오면은 저 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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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타이틀 얻으셔야 돼요 최초 얻으셔야 됩니다 회장님 예예예 오카이 오카이 오늘 간다 알겠지? 회장님 돈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수급을 해 회장님 이게 이게 대우션이다 다 3 4 3 5 3 4 1 1 2 1 남아완! 남아완! 김성태! 김성태! 가자 얘들아! 이거 안 보자? 파이팅! 럭킨라이! 하나 더! 하나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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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새피야! 키우는 선수료! 자! 니 한 분 광웅이 한 분 수피 한 분 간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레일라이 챕! 챕! 간! 간다! 76호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호차장 네 일로 와봐라 내가 세 개 줄 테니까 세 번만에 못 뛰으면 죽는다 생각해 한 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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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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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뜬 거 아니야? 김석태 제발 김석태 찌기밥 다 구석으로 와봐 네 네 네 네 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지만 확률 100% 띄우는 게 좋다고 할 상황이야 지금 아까 두 번 남았다가 쪼갠 새끼 누구야? 네 다시 모여보면 들어간다 지금 김석태 찌기밥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접니다 누구? 유로 니 앞으로 와봐 즐겁니? 아니 저 그 저기 네 죄송합니다 유로 예 집 다 지었나? 내 사랑합니다 내 사랑합니다 내 사랑합니다 내 사랑합니다 이러라! 니 이거 못 뛰면 집 밀린다 미국 집 디자인 다시 지어야겠는데? 이거 존나 큰데 와 무조건 뛰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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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람은 관절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심박수가 1% 러치가 높대 나 지금 심박수가 올라가서 120이야 심박수 와 나 심박수 120이야 와 혜연님 용원 부어볼까요?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액체 표명 보행 이중도야 낙하충격 감수 자 2단 점프 2단 점프 한번 해볼게 내가 2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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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수님이 이겼었네 야 시프트하면 들어가시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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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하면 또 들어가지는 것도 개이득인데 야 수영도 되네 시프트하면 시프트하면 올라와서 곱구 올라와서 곱구 올라와서 곱구 우와 개스린데 우와 우와 신나 2단 점프 올라와서 오하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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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저 궁금한게 있는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점프가 혹시 되나 궁금한데요 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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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말고 딴 데서 여기 땅으로 점프를 떨어지면서 점프 떨어질 때 딱 점프 해볼게 우와 오하 개사기야 된다 갠찌네 갠찌네 우와 낙땜이 없는게 아니라 갱강때문에 그정도 높이에서 난다는거 아닌 잠만 여기서 떨어지라고? 야야 잠깐만 야 여기 차 떨어지라고? 그니까 회장님 이거 떨어질 때 어허 어허 타임 잘 맞춰야겠는데요? ㅋㅋㅋㅋㅋ 잠깐만 한번 해볼까? 아허 떨렀 아허 떨렀 야 물 위에 그냥 떨어져 볼게 물은 원래 낙땜이 없는데 들어가는 애들만 낙땜이 없는거잖아 형들 근데 나는 쓰는거니까 가즈아 가자 2단첩 안할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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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옥도 되면 어 갈까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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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쫄리는데 애들아? 아니 아니 아 너무 쫄리 아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뭐잖아 반대 톡 치고 싶다 그니까 톡 한번 쳐버릴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간다 가자 가자 뭐야 이고 아 불은 닫구나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신구생디어졌네 모나월드 두명의 신구 인자필자 혜이퍼로 잘 서있으면 아 진짜요? 어떡해요? 됐다 와 씨.. 와 씨.. 시다 뽑을만 하다! 개고생해가지고 뽑을만 해! 어 회장님 어 그 우선 진심으로 저희 전 직원들이 회장님의 풀템을 축하드리고 있고 어어 요 며칠 동안 다들 다이아 켠다고 고생도 했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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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어 그렇지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회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희 오성에 공룡검을 하나 어 싫어 너? 예? 뭐 나 회장님 돈인데 어 회장님 돈인데 뭐 회장님 만들어 그건 맞습니다 회장님 그건 맞습니다 그럼 오사장이랑 우리 지금 필요한 검이 뭐야? 뭘 뽑으려고 하는 건가 지금?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골더라이트인데 골더라이트? 골더라이트가 근데 쓸데가 많이 있나? 실생활이 좀 필요한 건데 예를 들으려면 어 오 회장님의 폭죽을 만드는 데도 시간을 많이 다칠 수 있을 수도 있구요 폭죽 만드는 데 탈약 판매 아아아아 남은 돈으로 약탈 건물을 내가 공룡에 오성그룹 공룡에 넣어놓을게 그걸로 먹물이라던지 네가 말했던 아까 그 약탈이 필요할 때 거기 쓰는 걸로 하지 없던데? 괜찮지? 좋아요 좋아요 아니요 이틀에 2개 띄운다 대박이야 이틀에 2개 띄운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틀에 2개 띄운다 진짜 난년이야 눈도 금빛이야 눈도 금빛 눈도 금빛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얘 뭐야? 아하하하하하 오오오오 나 떴어 류로야 얘 뭐야 아아아아아 해오오션 칼리버 어 혹시 승진은 가능합니까? 아아아아아아 당연하지 뭐 말 같이 따질까? 아유 너무 원하지 5성에 무려 6천만 원에 거의 이득을 была 가져왔어 유팀장 팀장까지 하자 봄쉐이의 모습 봄쉐이의 모습 봄쉐이의 모습 애기야 고민을 받아야겠다 네가 붙집어야지 아니 그래 네가 붙집어야지 아니 사격 중집이다, 사격 중 오! 감옥아 뭔데요? 회장님 저.. 저.. 네 동생 일하는 거 와 봐 마 맥세권에 산 마 마! 예? 예? 네 오성 오고 싶지 지금? 이렇게 오고 싶지? 너 오고 싶냐? 오고 싶냐? 오고 싶냐? 말해봐 오고싶지 맨날 와 우리 오천디코에 맨날 들락날락거리고 여기 오십 제? 몰름! 난초! 난초는 로나건설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어? 니로나건설에서.. 누구였는데 그ionen? 안겨 언니랑 우비랑 근데 최근에는 아무도 못 데리고 갔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마크도 놀으니까 심심하다 이 말아이거 지금.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 와가지고 오성고로 집 와가지고 맨날 놀고 그러는 거지? 일단 알았다. 내 얼굴이 어때서? 귀여워. 근데 난초우랑 나랑 있는 거지? 슬채이? 네 회장님. 니 몇 개 남았노? 저요? 저 이제 가야죠 회장님. 마 니 양은 어디서 키우긴데? 저희 집에서 데리고 와야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협한다 이 말이가 여기. 아 벌써 햄버거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햄버거를 참 잘 찍어내네. 아 귀여워. 오성푸드! 아 직원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오성푸드에 살짝 직원이 지금 코드가 확실히 일을 잘해요. 코드가 회장님. 걔는 농땡이를 너무 잘 피워. 가! 내가 건축하자니까 바로 지금 갔는데 뭐라 하노? 일단 애초에 회장님이 퇴근을 안 했는데 퇴근하네. 주간이 어딨노? 어딨노? 저거 얼굴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돌아버렸어 돌아버렸어 그냥. 진하잖아. 저 저 저 저 얼굴 보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았던 년이 저거. 바뀌었.. 변했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스위치에 이래 저거. 뭐하노? 마주 지어라! 빨리 이어서 지어 빨리 동생아. 마! 네! 네! 니는 저 맨날 들어오면 일단 뒤꺼부터 들어오어 알았어? 어? 우리 애기 운다. 우리 애기 좀 더 건들면 울 것 같습니다 회장님. 뒤꺼부터 들어오라고? 어때? 어. 거 거 할 거 없을 때 일단 로나 건설까지. 인사과정 이름 먼저 하고 할 거 없을 때 알았나? 네! 그래. 나 여기 발도장 찍으라고. 네. 출근도장. 과장님! 와! 나님 언니가 뿔피리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팔아야지. 지금 가서 팔아봐봐. 갔다 오겠습니다. 판매알로. 나님 언니! 네. 뿔 갖고 싶다고 했잖아. 어. 사야지. 얼마. 언니 뭐 사고 싶은데 내가 불어줄게. 일단 1번 동경. 뭐야? 2번 꿈결! 1번 갈망? 1번 갈망? 오! 이거 줬다. 맘에다. 3번. 3번? 150만원. 150만원. 너 그럼 아까 내가 빌려준 자갈 다 내놔. 그리고 너 아까 내가 빌려준 테라포타 다 가져와. 1번. 공짜로 줬는데 왜 갚으라 해요? 갑자기 공짜로 주기 싫어졌어요. 줘요. 이미 공짜로 줬잖아. 트라이드에 있는 자갈 다 부실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맞아. 아까 내가 급한 거 같아서 나는 그거 몇 날 며칠 동굴에 처박히면서. 그거 땅 파다가 모은 자갈 너 다 준 건데. 너는 맨날 그냥 벽에 처박으면 나오는 뿔 그거 하나가 나한테 아까워? 됐다. 와 골드 라이트 왔다. 아니. 언니 언니. 네. 140. 마. 마. 네. 맨날 내한테 받아가면 받아가고 수수료 다 떼가고 너는 하나도 못 팔고. 저 맥도나도 짓지 말고 서울 가가. 네가 하나도 못 팔고 들어오지마. 집고서. 가. 염소파리 소녀. 염소파리 소녀해! 염소파리 소녀. 가서 하나도 팔고 와. 뿔 사세요. 뿔 사세요. 희귀 뿔 사세요. 물량이 많이 풀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감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물량은 딱 어디까지 자르셨죠? 포집이라는 제일 맘에 들어하시는 친구가 이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표호님이 사신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열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늘어나면 저에게 환불해 주시네 저 아 저희는 환불을 따로 해드리진 않는데 아 이거 진짜 또 이러신다 장사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아 소집은 정말 마감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 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예 30 130이요? 30 의자 두소 야 가세요 가세요 안 사요 안 사요 소금 뿌려라 니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해 좋아요 한 35까지 팔으실 거면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35는 무슨 내가 얼마나 붕가붕가를 많이 시켰는데 과무아 예 뿔팔로 가자 내가 어떻게 파는지 보여준다 네 까바바다 진짜 까바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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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수리 씨한테 내가 얼마에 팔았나 보자 갈망 150에 팔았는데 또 엘 씨가 또 나를 위해서 노래를 많이 불러줬으니까 100 110 아니다 아니다 100 100 100 100 10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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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그 뿔피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 제가 제가 왜요? 아 네 회사 어딘데요? 이거 서울에서 부르면 다 찾아와 다 찾아와 아 진다 이거 그래 맵이 뭐가 구십노? 맵이 저 소집이야 형 소집 소집 소집? 소집이 제일 아 저 멋있는 걸 안해 소집이 지금 가격이 어? 저 가격이 있어요 저 어 어 아 아 맵이는 또 그래도 내가 또 많이 깎아주지 80 80 80 최저야 최저 최저 와 이거 진짜 너무 걷어주는 거 아니야 수혜 씨 니 수혜 씨한테 비밀해야 된다 수혜 씨 150에 샀어 소집 아이고야 어? 장부에 적어놓을까? 뭐야 왜 잘 안 돼 갑자기? 여보세요 야 뭐 스피커가 안 들리는데? 어 어 어 이거 봐봐 렉박 자 그럼 허혜아 네 허혜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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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그랬다고? 뭐고일까 뭐고 뭐고 됐다 마 마 팔지 말자 이제 앞으로 물량 다 잠가라 그래 야 우리킬 있어 자실 아픈다 이제 돼지는 꺼져 아니 잠깐만 연구원 뭐여 아니 과장님한테 죄송한데 단세근모에서 문을 뵈는 게 없어요 죄송해요 야호 왜 저러는 거야 돼지는 꺼져? 뭔진 X돼지라고 부르라면서요 연구원 아니지 진짜 야무지게 섹세이가 아니라 섹세이가 잘 꺼져 아니야 니 뭐야 섹세이가 아 귀여워 으응 야 얘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꼭 가서 데코 왔어요 어 잘했어 한마리 더 데코였네 외로워 보인다 아 귀엽다 외로워 보인다 한마리 더 데코 네 그래 왜 하나만 데코왔노 코카콜라가 왔으니까 펩시 데코오면 되겠네 다이아 훔쳐가면 뭐 무성태한테 잠수 돼 잠수 아 나 이틀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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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 데코 아 그거를 치우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new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